안녕하세요. 먹티 검증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먹티 검증을 진행하며 위험하다고 판단된 오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4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신규 사이트이며 서버 IP는 104, 21, 5, 145로 확인됩니다.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운영을 하면서 먹티에 관한 약이 없었지만 플라워, 킹카지노 등 약 300만원 미만의 당첨금을 증거도 없이 악성 베팅 유저로 몰아 아이디를 강제로 차단 후 먹티한 사건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먹티 사이트들과 연관성이 확인되어 오늘은 안전성이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업체는 먹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기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용을 하고 싶은 분들은 증거 자료를 저장해 두시고 과도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면 먹티 사이트의 가능성이 높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베가스 점검 검색하신 뒤 다양한 최신 먹티 검증 정보들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신 분들은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이트 이름 또는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티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티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